70번째 생일을 맞는 아버지와 가족여행을 준비했던 A씨 형제. 생일 열흘가량을 앞두고 퇴근하던 A씨 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리던 중 사고가 나며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차하던 아버지의 왼손이 버스 출입문에 끼었는데 기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는 버스를 두드려 상황을 알렸지만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결국 A씨 아버지는 2, 3미터가량을 끌려가다 바퀴에 깔렸습니다. 버스는 곧바로 멈췄었지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는 이미 버스 뒷바퀴에 깔려버린 상태였습니다. A씨 아버지는 7차례 수술 끝에 다리를 절단해야 했는데 원래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다 보니 사실상 걷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허벅지 위쪽으로 절단을 하신 상태인데 의족을 차시고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도 지금 많은 걸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사고가 난 2012년식 버스는 출입문에 충격감지 센서가 있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손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은 센서가 고장난 상태는 아니었다며 보다 감지도가 좋은 외부 센서를 추가로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승하차 센서를 떠나 한 번의 확인, 3초의 기다림만 있었더라면 이 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안전한 운행을 촉구했습니다. 기사님께서 3초만 한 번 더 그쪽을 봐줬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테고 앞으로도 3초라는 시간을 한 번 가지고... 기사님께서 3초만 더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님께서 3초만 더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